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 저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윗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혹시 빗자루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빗자루요? 누구세요? 예, 빗자루 빌려갔던 사람입니다. 빗자루. 빗자루. 네, 잘 썼습니다. 잠깐 들어오세요. 그럴까요? 위에 300이호. 네, 300이호. 바로 위에. 무슨 소리야? 빗자루.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요? 네. 네, 잘 지내요. 들어와. 무슨... 무슨 일이시죠? 앉아서 저기 나랑 얘기나 해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네? 저희 일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에이. 왜 그래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칠하시는 건 뭐예요? 뭐 칠하는 거예요? 색깔 칠하는 거예요? 색깔. 아이, 신경 쓰... 지영아. 여기 어깨 좀만 전화줘. 지금 뭐하는 거야? 상만아, 잠깐. 이쪽 팔자. 어, 지금 어떻게 갑니다. 어, 잠시만. 어, 어,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야, 이게? 야, 나... 나와봐. 금방 끝내야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장신들? 잠깐만. 저기 세인아, 여기 지금. 나 금방 끝낸다니까. 아, 참. 아, 참. 야, 저거 뭐하는 건데? 안 되겠다. 상만아! 아, 그냥 놔, 놔, 놔. 아, 야! 야! 아, 야! 야! 고맙다. 어, 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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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